뭐죠? 언제까지 내 팬 하려고? 어? 난 이제 니가 내 팬 안 했으면 좋겠어. 왜? 어떡하지? 나 난 네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너 죽어 그럼 친구할래? 나랑 친구하자 야 안해봐도 잘해? 답장 없는 꼴 보니까 고백 못한 것 같길래 이 영화가 어? 야 분위기 잡으라고 판까지 쫙 깔아뒀더만 뭐? 패는 게 싫어? 아이고 멘트 꼬라지 하고는 어 연락 우려 완전 쾌안스 질다 누가? 누가? 누가 훔쳐버려 어? 아 차인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? 아니야? 아 나 야 뭘 했어야 차이지 어? 고백도 안 해놓고는 아 아 참 아 참 아 아 그러네 아 미치 너가 다른 시간 속에 있다 해도 다 뛰어 넘어서 널 보러 갈 거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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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